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.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한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았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에 정치 행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이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번에 이상민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을 만나면 출마를 권유하겠는가 말리겠는가 라고 묻자 자신이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이 딱히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결심을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라고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왕 나올 것이라면은 각오하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으며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뜰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가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어수선하고 무기력심에 빠져 있는데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아무튼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상민 의원이 삥 돌려서 이야기했지만은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.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의 이러한 분석이라든가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거의 동의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어저께 보도가 되었던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만남도 이런 해석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어저께 총선 동료라고 불렸던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전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정치인을 만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또 원희룡 후보 역시도 현재 어수선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좀 수습을 할 수 있는 적임자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며 차기 대권주의자 중에 한 명으로도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라 한동훈과 원희룡이 만난 것은 상당히 화제가 되었는데요.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원희룡과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해석이 나왔고 이 말은 혹시라도 원희룡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의 뜻이 있다면 한동훈이 원희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든가 또는 원희룡이 전당대회에 출마의 뜻이 없고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의 뜻이 있다면은 원희룡이 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러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한전비대위원장 측에서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가장 이목이 쏠려있는 한전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사담이나 나누었을 일은 없으니 높은 확률로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검찰의 인사도 한동훈의 출마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을 시키고 민정수석을 임명을 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된 내용을 보면 사실 검찰총장의 입김이 거의 닿지 않은 그런 인사였고 검찰 조직 내 요직이 대부분이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라는 평가인데요.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용산 측에서 검찰 조직의 인사를 통해 아직도 현 정권에 대한 그립감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였다라는 평가이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검찰 인사 물갈이를 보면 검찰 조직 내에서 친 한동훈 라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요직에서 많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도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현재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대위원들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권에서는 친윤비대위가 들어섰다고 보는 게 중론이며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라든가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비대위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을 하고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기 지도부 역시도 높은 확률로 친윤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게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총선 패배 후유증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상당히 있는 편이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무언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 일정을 놓고 보았을 때 타이밍이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면 정치 복귀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 총선도 이번에 끝났고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가 없습니다. 물론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어느 지역에 보궐선거 자리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또 출마하더라도 연고지라든가 뭔가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명분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는 그런 선거인데 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 검사라는 상황으로서 사실 그쪽하고는 그다지 인연이 없으며 모의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주자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도전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을 밀어줄 때 이야기인 것이며 만일에 이번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복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대중에게 잊혀지는 정치인이 된다면 그러한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적대적인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출마는 커녕 정치를 복귀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타이밍이라든가 상황상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주변 정치인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정치권의 문법 대우라면 한 텀을 쉬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정치 문법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또 정치인이 돌아오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이 복귀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명분을 삼아 정치 복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복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기는 피어나고 있으니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를 각오하고 정치 복귀를 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rom the Nots